저는 조윤쿠입니다. 매니저 이대로입니다. 가수 유성훈입니다. 유성훈 매니저 최동현입니다. 박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규현 매니저 이윤입니다. 관상의 짝꿈, 행복을 노래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숨가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 영구형은 일단 성실합니다. 채찍질도 잘하지만 당근을 잘 줍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최명열 이사님이 원래는 가수의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꿈은 연예인이 아니고 셀럽이 되는 게 좋습니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